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우리 9평 봐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우리 수능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두 달 동안에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까? 제가 요즘에 Q&A에 워낙 많이 파이널 쿼리를 물어봐서요. 제가 가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9평을 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가시실 겁니다. 질문 자체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요. 선지를 고르는 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예전 같으면 대입학 같은 경우에는 답이 딱딱 보이거든요. 근데 뭐야 1번 세모, 2번 X, 3몬도 세모, 4번 X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대입학에서 시간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뒤에 좀 어려운 유형인 빈순삽을 시간 안에 잘 못 푼 학생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1등급이 목표인 학생, 2등급, 3등급이 목표인 학생들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은 좀 사례가 좀 많습니다. 좀 쪼개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1등급이 목표인 학생인데 선생님 제가 이번에 빈순삽이라고 하는 원래부터 좀 어려운 유형, 제가 이거 워낙 많이 틀립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공부할 분량 중에 뭐냐 빈순삽을 집중적으로 풀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답을 지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요 모르는 단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아무리 공부해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나와요. 또는 전체 무슨 말인지 좀 모호한 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풀어야 되고 느낌으로 풀면, 감으로 풀면 오답과 정답 중에 뭘 고르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빈순삽이 특히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 오답 제거의 원리 꼭 수강하기를 추천합니다. 오답 제거의 원리 제목 그대로예요. 빈순삽 세 가지 유형만 있고요. 오답을 지우는 방식, 근거를 바탕으로 매력적 오답을 지우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12강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두 달 동안에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12강 수강하는 건 사실 시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오래. 그럼 나머지는 제가 풀어보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더하기. 엑스레이는 꼭 수강하시기 바래요. 이 엑스레이가 지문이 좀 길게 길게 나온 겁니다. 문장이 한 세 줄짜리, 네 줄짜리 문장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의 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해석은 좀 어려워요. 해석은 좀 어렵지만 문제풀이를 하는 겁니다. 전체 유형이 다 있습니다. 대입학부터 학생들이 중난도에 좀 어려워하는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회 40일, 40일은 다 들어가 있고요. 빈순산부터 다행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강의만은 꼭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12강, 16강 해봤자 30강이 안 됩니다. 두 달 동안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의 마지막에는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를 풀어보길 추천해요. 자, 또 1등급, 아직 1등급 목표인 학생이에요. 자, 빈순산만 약한 학생도 있지만 시간이 부족한 유형의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제가 항상 시간 볼 때마다 아, 한두 문제 못 풀 정도의 시간입니다. 마지막 문제 대충 풀어요. 라고 한 학생은 시간을 줄이는 연습이 포인트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강의 중에 T339라고 있거든요. 이게 길고 복잡한 문장, 줄거리를 잡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키워드를 잡는 공부를 해요. 키워드 잡고 문장, 문장을 따라가면 글 전체를 이해하거든요. T339는 무조건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X-ray를 수강하시길 원합니다. 자, 시간 관리,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강의 똑같죠? 28강이니까 30강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강의는 50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딱 두 개의 커리를 설명드린 거예요. 자, 아직 마지막 이제 1등급 목표 마지막입니다. 선생님, 제가 중간중간에 중난도를 좀 틀립니다. 9평을 봤는데요. 데이파악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데이파악 틀리는 문제도 있었고요. 아니, 중난도라고 하는데 제가 30번의 어휘도 틀리고요. 41, 42번의 장문독회 종종 틀립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 제가 빈 순서, 저는 순서는 거의 다 맞는데 중난도 이거 간혹 하나씩 틀려서 1등급이 나올 때도 있는데 2등급 나올 때도 있어요라는 학생을 위한 커리 안내예요. 똑같아요. T339는 꼭 들으시길 바라요. 줄거리 잡기 연습이 되지 않으면 글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잡는 공부, 줄거리 잡는 공부가 T339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중난도 하프 모의고사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시즌1, 시즌2가 있고요. 난이도는 똑같아요. 단지 6평쯤에 나왔던 게 시즌1이고 여름방학 때 또 나온 게 시즌2인데 각 6회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해프 모의고사니까 실제로는 시즌1, 시즌2 두 개 다 해도 그냥 일반 모의고사는 6회 정도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니까 해프 모의고사예요. 중난도만 있어요. 뭐만? 데이파악, 다음에 어휘, 무관문, 요양문, 장문독해 41, 42번 이런 개통이 있습니다. 중난도 해프 모의고사 꼭 공부 끝내시기 바라고요. 그러고도 시간이 난다면 문제적권의 원리나 엑셀의 둘 중에 하나를 하시길 원해요.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자, 혹시라도 선생님 저 지금 문제적권의 원리 사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럼 멈춰야 했나요? 아니요. 문제적권의 원리를 이미 구입을 하셨고 또 수강하신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걸 완강을 먼저 합니다. 완강하신 다음에 궁금하시면 저희한테 Q&A 글 올리셔서 다음 쿨이 뭘로 하면 좋을까요?를 올리세요. 왜냐하면 요즘에 엑스레이가 아주 많은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1등급 학생들 1등급 학생들 엑스레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완강하신 다음에 please answer me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등급 목표인 학생들 케이스별로 잘 설명드렸고요. 혹시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희 Q&A에 올리셔서 자기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럼 저희 연구 팀원들, 연구 실장님들이 학생에 맞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이제 2등급이 목표인 학생들이에요. 현실적으로요. 좀 비교육적일 수도 있겠지만 2등급이 목표라는 얘기는 1번, 일단 듣기 공부는 좀 하시길 바라고요. 2번, 빈순삽을 사실 만약에 찍는다고 해도요. 나머지 유형을 거의 다 맞는다고 한다면 2가 나옵니다. 자, 빈순삽의 배점이 20점인데요. 설마 다 틀리겠어요? 한두 개 맞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길 바래요. 그러면 첫 번째, T339 똑같아요. 줄거리 잡기 공부는 핵심이에요. 욕하시길 바라고. 그럼 학생들 중에 또 있습니다. 선생님, 저 2등급 목표인데 지금 문장 해석의 원리 그럼 멈춰야 되나요? 아니요. 하고 있으면 그거 무조건 완강하세요. 완강하시고 나서 다시 글을 올리세요. 그럼 거기에 맞게끔 설명드릴 겁니다. 또. T339를 수강하시고, 자, 지금 수강 안 했던 학생이라면 줄거리 잡는 공부, 키워드 잡는 공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난도 하품 모의고사를 꼭 공부하세요. 우리 목표는 그래, 내가 정시가 안 되면 빈순삽을 찍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데이파, 요양문, 무간문, 어휘, 장문독해 계통은 거의 다 맞추겠다. 그래, 내가 초고난도, 요즘엔 초고난도란 말은 없어요. 사실 영어는 초고난도가 없거든요, 아예. 내가 무슨 빈순삽을 학생들이 초고난도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영어는 정말로 고난도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난 이 문제에 솔직히 시간 안에 못 풀겠다 한다면 중난도 유형만은 다 맞추는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도 시간이 난다면 문제적권의 원리를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강의는 필수적으로 하시길 바라고요. 시간이 남으면 마지막 마무리까지 하세요. 제가 요즘에 종종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제가 2등급의 목표인데 그건 문장의 세계의 원리만 하고 끝낼까요를 되게 많이 주문을 받아요. 아니요. 그건 기본으로 하시는 건 맞고요.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문제풀이 꼭 하셔야 됩니다. 대입학, 장문독회 이런 개통문제는 꼭 푸시기 바랍니다. 3등급의 목표인 학생들 있죠. 심플합니다. 우리 버릴 거 버리고 맞출 거 다 맞춥시다. 3 나옵니다. 자, 지금 제가 쓰지 않았지만 듣기 공부는 매일, 거의 매일 하시길 바라요. 듣기에서 거의 틀리지 않고 맞게 된다면 확률적으로 3 나오거든요. 자, 버릴 거 버려라. 무슨 말이냐. 3등급의 목표인 학생들은 일단 단어만 갖고 문장 해석 되는 건 아니에요. 문장 해석의 원리를 꼭 수강하세요. 15강. 그리고 T3, 3, 9 키워드 잡는 공부하세요. 이건 필수사항입니다. 기본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해석과 문장에서 필자가 말하는 내가 의도를 따라가는 공부하시면 그것만 갖고도 점수는 올라갈 거예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하길 원한다면 중난도 하품 모의고사 중에 제가 두 개 달하는 게 아니에요. 시즌 1이나 시즌 2 중에 둘 중에 하나라도 꼭 끝내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나 기본 해석 공부는 마무리해야지. 그래, 문장 문장을 내가 키워드 잡으면서 줄거리 잡는 공부는 해야지. 줄거리만 잡아도요. 대입학이나 아니면 무관문이나 요양문이나 장문 독해를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그 계통의 문제를 풀어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분명히 원하는 정도의 점수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학생들마다 다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지금 이 가이드를 듣고도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Q&A 와서 글을 쓰시면 자기의 점수 어떻게 공부했는지 제가 뭘 부족한 것 같은지 쓰시면 저희 연구팀원들이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두 달 동안에 현실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물론 더 공부한다면 저야 감사하죠. 이용해서 잘 나올 테니까. 근데 제가 지금 딱 보여드려서 알겠지만 저 아주 많은 강의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의를 수강한 다음에 제가 직접 문제를 푸는 공부.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우리 두 달 버티고 버텨서 꼭 원하는 결과 나오고 수능 대박 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